아들이랑 한번 오고 싶긴 해요. 좋은 데 가면 아들 생각나지 않아요? 막 혼자 좋은 데 가면..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통을 했죠. 아, 저는 동영상 엄마가 보내줘서. 보여준다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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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이런 장면이지.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? 그럼요. 아이 보면서 서로 공감하고. 엄마, 엄마라는 단어. 네, 엄마. 나는 아빠, 아빠. 솔직히 제가 이제 아빠 혼자 키우잖아요. 그래서 좀 강하게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똑같아요. 엄마가 없다 보니 밝게 키우고 싶은 거야, 저는. 아, 뭔지 알아요. 각자의 좀. 네. 이렇게 보면 좀 반대. 어, 네. 네. 안녕. 뽀뽀. 아, 귀여워. 뽀뽀해주세요. 아, 귀여워. 잘 애교봐. 아유, 예뻐. 이거 빨간색으로 갖다 봐. 네. 내가 가져. 아, 쓰레기 버리는 거야, 류인이가? 오, 착해. 우와. 우와, 멋쟁이다. 아유, 이뻐라. 박수. 응. 불도 꺼줄게. 네. 류인, 잘 자. 네. 잘 자. 네. 혼자 자. 와, 저거 쉽지 않은데. 어떻게 자지, 애들이? 어떻게 해, 그래도. 해야지. 이현아. 이현아. 안녕? 안녕. 노. 이거 너무 아름답다. 엄마의 빈자리가 조금은 덜 느껴지게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아동심리사 상담이랑 막 그런 상담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. 아, 진짜? 내가 아빠가 혼자 키웠을 때 과연 키울 수 있을까? 오, 대박이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나의 지금 상황을 움츠리고 감춘다면 아이도 그걸 고스란히 느낄 거예요. 맞아요. 진짜 저도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.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많이 변했죠. 솔직히 이현이가 없었으면 제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?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. 아, 그러게요. 그럼. 아, 그러게요. 나를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게요. 근데 저도 이제 이혼을 하고 레윤이한테 당당하고 싶어요. 엄마, 아빠 이혼했다. 이혼했고. 엄마, 아빠 둘 다 행복하고 레윤이도. 행복해요. 행복하고. 아, 갑자기. 얘기하니까. 얘기하고 있어. 좋아요, 좋아요. 오시는 거예요. 아니, 안 울어요. 오시는 거예요. 안 울어, 안 울어, 안 울어. 안 울어, 안 울어. 안 울어, 안 울어. 안 울어, 안 울어. 안 울어요, 저 안 울어요. 아, 진짜 너무 달라요. 나이 처음 이상, 천희성이랑. 아이 나이가 네 살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솔직히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저도 좋았어요. 그치, 또래니까.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에 둘 다 아들이어서. 둘이 공감대가 진짜 많네요. 잘 됐으면 좋겠다. 응.